덕이산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 돌렸어요. 그래서 뭐 운봉이나 여기 그냥 드라이브 잠깐요 가까운데 한바퀴 돌려고요. 영상 켰습니다. 눈이 많이 와요. 차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. 차선도 없지만 자동차 앞차가 가는 길 차선이지. 어 근데 뒤에 차 덕이산은 못가도 좋네. 나 있잖아 눈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마당에 텐트 쳐놓고 나왔다. 이 노래는 눈이 많이 왔는데 운봉은 눈이 안왔어. 뭐 1cm도 안 쌓였네. 비가 와 비가 말도 안 돼. 여보 나무에도 눈이 하나도 안 쌓였어. 운봉을 너무 과대평가 했네. 저우에 가서 차 돌려가지고. 우리 집 마당에 눈이 더 많아. 우리 집 마당에 눈이 더 많아. 고속도로 한번 타보러 갑니다. 운봉에는 눈이 너무 없어갖고 다시 돌아 나왔어요. 인월이 훨씬 더 눈이 많이 왔어요. 고속도로에 눈이 눈이 많이 내려앉았네. 요게 이제 내일 날씨 추우면은 빙화가 될 거 아니야? 내친김에 덕이산 가는 중입니다. 너무 예뻐요. 여기 고속도로가. 눈이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더 많이 왔어. 너무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여기 곤돌아 타는데 왔는데 여긴 비가 왔어요. 지금 이제서부터 뭐 진눈깨비 같은 경우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상고대가 하나도 없어. 저우에 보면. 그래서 그냥 가려고. 곤돌아 타는데 2만원이잖아. 아 돈 없어. 다음 눈 올 때 또 오면 되죠 뭐. 그렇죠. 2만원 내고 올라가기 아까워. 이 눈에. 오우 멋있게 탄다. 그래서 예술을 많이 한다고 was. 어떡합니까. 너ogle eighth ba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